할게, 뭐고? 아 잠깐만, 잠깐만. 소리가 입력이 안 됐나? 와, 녹화가 되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 알아서 들어오세요. 뭐야? 이게 뭐예요? 뭐 벌써 시작한 거야? 더 깨 튕겼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아, 근데 먼저 보고 싶긴 하다. 우리 1분도 안 보고 있었잖아. 그렇지.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하고 말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야, 거울 봤니? 도깨? 아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생겨보겠지? 이야. 와, 근데 선인장 이거 쩐다. 진짜 아파 보인다. 안 돼. 누나, 저게 궁금해, 저게. 뭐? 저쪽은 뭐 홈파이어 있지 않아, 저거? 어, 그러니까. 저거 뭘까? 아니, 마크를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대, 다시? 왜 이따구야? 이따구라뇨. 지금 이 퀄리티 보세요.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 오늘은 여러분, 힐링 마크입니다. 힐링 마크. 예. 네. 여기 안에 힐링을 할 수밖에 없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뽑을게요. 네. 뽑았어요. 저 아직 접속을 안 했다니까요? 아니 뭐, 안 했잖아. 했네, 했네, 했네. 어쩌라고요? 아니, 이건 힐링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에이힛.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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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으세요? 미션이? 힐링. 힐링. 미션이 없는데, 이거. 미션 있는데요? 왜 없는 척함? 어, 됐다. 어? 안 들어왔는데? 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다 이 자식아 어 네 바로 주는 거 봐 나 저거 봤거든? 응 그건 내가 뽑은 거 아니야, 덕기야 진짜 아 진짜 사기치지 마 덕기야 근데 네가 가장 늦게 와서 그거 늦게 뽑은 거야 몰랐어 덕기야 어떡하냐 너? 지금 무슨X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멋진 마크를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 저는 덕붙하가 안 돼서 이만 으하핳 으하핳 뭐해 아이씨 아 내 뭘 볼 거야 아이씨 진짜 와 대박 아니 서버 나가면 이렇게 돼? 이거 유혈이라서 이거 모자이크 잘 어떻게 해주시겠죠 네 으으 저도 컴퓨터 안 돼서 이만 이제 들어오겠지 덕기 이게 간일까? 진짜 오겠지 뭐 야야야 덕기씨 사실 그거 제 미션이에요 바꿔요 우리 오 뭐야 양심 뭐야 누나 어 뭐야 내가 뽑았는데 바꿔서 넣어놨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 미션 어디 있어? 드디어 돈 줬는데? 돈 줬는데? 아 그러네 아 네 여러분 뭐야 양심 뭐야 오늘 양심 퇴근하세요 안녕 네 안녕 뭐야 흩어져? 뭐야 뭐야 얘들아 이거 물 봤어? 우와 이거 뭐야 집 봐 아니 얘들아 이거 물 봤냐고 근데 왜 왜 MPD는 그대로에요? 진짜 그게 물고기는 왜 그대로야? 아니 물고기도 다른 거 있을걸? 아니 물고기를 해보자 우와 잠깐만 우와 물고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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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야? 우와 물 미쳤나? 우와 물고기 우와 이거 뭐야? 미쳤네 야 진짜 사막의 오어시스다 이게 어머 어 누나 수영해봐 더 미쳤어 왜? 뭐야 골렘 그러니까 수영하면 진짜 미쳤다니까? 너 해봐 뭐? 아 수영하는 모습이 이쁘다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에메라이트 빛 받아야 진짜로 야 미쳤다 그러니까 야 골렘 봐봐 나도 야 골렘 개멋진데? 개무섭지 않아? 뭔가 고대 변기 같아 어 변기요? 변기요 변기 나도 한번 가볼래 야 여기도 가지나? 흘러 내려가진 않겠지? 우와 헐리쉣 아 뭐야 이거 와 씨 와 야 이거 렉을 못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돌 겁나 캐서? 이거 맞나? 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거 봐 야 안 쏴다 누나 산사태야 이거 어 재밌다 마크 같지가 않아 이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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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공 뭐야? 오 이거 낙적 떨어져 뭐야 뭐야 이 스톤샤워는 아 이렇게 현실적으로 중력작용을 하는구나 아니 미친 위에 있는게 캐져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 누나 근데 여기 물 흐르는 소리가 대박이다 개 것 같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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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괜찮아? 살려줘 나 꺼내줄게 살려줘 괜찮아 나 죽는다 꺼내줄게 생매장당했어 이래나 이 미친 게임 진짜 뭐냐 이게 아 물 개고깝다 이거 왜 나만 힐링 못해 와 야 근데 돌 몇 개 안 캤는데 64개임 위에서 다 무너져서 어 개꿀이네 쟤는 뭐야? 골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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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에나인가? 뭐지? 여러분 나무케 때 딱 드리자면 미션 어 쉐 5분의 2 아니 나무 캘때 나무님 먼저 캐고 그다음에 나무를 캐야 돼 알겠지? defense 미리 만 해야지 잠깐만 누나 이거 내 생각인데 나무 넘어가는거 쪽에 있으면서 죽을거 같아 아니 아니야 누나 한번 해보자 야 진짜 아파 야야.. 진짜야 route 거치 that's gonna go 아닐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근데 근데 돈을 넘은 전념을 깨닫는 거야? 뭐 그걸 알아? 미션 왜 이래? 나만 미션 이상해. 어? 남에 깔려 죽었어. 남에 죽었다. 아니 인벤토리 세이브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 다행이네요. 지금부터 하지 말까요? 양심 있으세요? 힐링이니까. 힐링 아니에요. 와 새소리. 새소리도 나요? 네. 난 완전히 새 됐는데. 네? 와 나무 자라는 거 짱 신기해. 나무가 조금씩 자라. 야 나무가 한 번에 빡 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라. 야 이거 횃불. 어느 각도에서 설치하냐에 따라 또 달라. 아니 왜 굳이 그런 디테일이. 에어컨 소리 껏딱키는 소리도 나. 아이씨. 대박. 에어컨 껏딱키는 소리 대박. 왜 진영을 이렇게 주셨대? 나 사원 쳐줌 사막에. 우와. 사원? 피라미드 아니야. 사막이 아니라. 유적? 피라미드. 피라미드. 오. 사장님 개쩐다. 멋있겠다 그거. 진짜 막 그 촛봇인가봐. 선생님이 요새 왜 이렇게 시비실까. 아니 죄송해요. 우리 쌍박이잖아요 무슨. 어깨님도 반만치 않죠. 서로 잘 때리잖아요. 우와 근데 여기. 우와. 우와 대박. 아니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개 신기해. 진짜 약간. 그 피라미드 탐방하는 것 같아. 우와 진짜 보고싶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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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지. 한 번에 켜니까 다 무너지네. 그래 너 거기 좀 죽어. 그러다. 이거 깔리면 죽어. 어. 물리엔진은 좀 달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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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봐도 좋아 죽는다는 건가? 어 진짜 좋아 죽네. 저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야 진짜 이쁘다 근데. 노을 지는 것도. 아니 다들 미션 뭐예요? 이거 어차피 경쟁 아니잖아. 글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하는 컨셉이야 오늘은?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 바다 옆 자기 집 건축학이거든요. 근데 바다가 안 보여요. 카페 바다네. 어. 밤 된다. 오. 야. 깃뚜라며 소리 들려. 야. 여기 어디야? 햇불 햇불. 감마 엄청 높여. 밤 되니까 엄청 무서워지는데? 아니 이거. 야 너. 아. 햇불 두면 되네. 나 순간 땅 게임. 나 순간 그 동굴에 빠졌는데 여기 그 덧보레스트 하는 줄 알았어. 식인종 있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무섭냐. 진짜 그렇게 생겼어 야. 이거 진짜 식인종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식인종 나올 거 같이 생겼어. 이제 공포 게임 됐는데? 얘들어?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나 무슨 어디에 유적 발굴 현장에서 한 땀 한 땀 진짜 돌 켜면서 횃불 설치해 가면서 하는 거 같아. 아 이거 사막이야? 우와 사라졌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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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와, 얘 뭐예요? 아, 야 근데 진짜 어두운데? 요즘 뭐 나올 거 같아? 오, 오리다! 와, 용암 미쳤나? 오리로스 네? 아닙니다. 이게 옵시디언이라고? 제발, 어딨니? 이거 내가 다이아 찾아도 모를 거 같아. 오, 아침이다. 오, 와. 우와, 팍팍가 되어서 좋네요. 어우, 진짜 새벽 같다, 그치? 그니까. 오, 뭐야 미친!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야, 다이아온 줄 아는데? 어. 나이스,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전 바다만 찾으면 되는데 사실. 바다가 왜 안 보일까요? 어? 와... 아이야, 이쁘다. 더 없니? 청금석도 있다. 이야... 턱양이 죽이는구먼. 어, 지금 진짜 힐링하고 계시네, 저분. 그러니까, 두갑다. 저분 미션 뭐지? 음, 나 뭐냐면 바이옴 5개 찾기라서 그게 엄청 여유롭진 않은데 여유롭고 같은데? 그래도 힐링한 맛이 있어, 이게. 우와! 동굴 미쳤다, 우와! 오, 이거 암벽 타는 맛이 있네. 나도 그것만 느껴보고 싶다. 아니, 블럭을 안 따도 약간... 지하에서 살아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오, 대박. 우와! 새 날아가는 소리들이야! 하면서 날아가는데? 여기까지 말 안 해줘도 돼! 너는 좀 시끄러워요, 근데. 흉전 아니야, 그거는? 흉전 아니야! 뭐, 어떻게 다 했니? 아니, 그냥 올려보고 있어. 여기 장어, 물고기, 굴렘, 흑염소, 쥬밍, 파이애나, 그 다음에 오징어. 어, 뭐야. 바다다. 이런 몇 마리지? 어, 알려줄 거야? 아니... 알려줘, 힐링인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아, 연어를 안 올렸구나, 내가. 어, 디코에 써줄게. 우와, 나 눈 덮, 눈 덮인 산 위로 올라왔는데. 어. 우와. 그 바람 소리 들려. 이러면서 바람 휘날리는 소리 들려. 맞아, 바다도 바람 소리 들려. 그 바다 특유의, 알지? 바람 부는 거. 어. 바닷바람. 여기 진짜 퀄리티 개쩐다. 우와. 오, 되게 잘했네. 축하해. 축하해. 덕기야. 아, 오늘은 1등. 야. 더 구경하다 가야지. 오, 저건 뭐. 우와, 우와. 좁고 있어. 오. 화합이란 걸 한번 해봐야 돼. 아, 미션이 끝난 분은 다른 분들 미션에 도와주셔도 됩니다. 누구 도와드릴까요? 어허허. 뚫려나 도와줘, 뚫려나. 나 다이아만 있으면 되는데. 기다려봐, 다이아 캐로 간다. 아마 절대 못 캘. 예정. 네? 다이아 캐는 게 진짜 힘들어. 뭘 사나? 됐다.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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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은 왜 실성하려고 그래?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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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와, 퇴비통 쓰려니까 위에서 모래가 다 부서지네. 하하핫. 진짜 개옳기, 개옳기다.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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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하하핫. 여기. 어떻게 파고 들어간 거야, 누나? 어? 하하핫. 들어가는 거 자체가 힘든데? 어. 쉽지 않다고 했지. 하하핫. 들어가는 거 자체가 빡센데? 내가 힐링이라며. 하핫. 한 명은 아니었어. 한 명은 힐링이었던 거. 하핫. 하핫. 뜰누나 미션이 좀 이상해요. 하핫. 하핫. 뜰누나 미션이 좀 이상해요. 진짜로. 그건 아까부터 좀 느꼈어요. 저는. 아니 이거 지금 캠에서 시빌로 가고 있는데 이거 캐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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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되는 거 같은데 우와 놀봐 아니 미쳤나 이거? 이게 1링이지? 어우 어두워 미친 왜 다른 그대로죠? 열받네요 집 짓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조약돌 집이에요 오늘의 컨셉은 형은 집 짓기야? 응 나 집 짓기 왜? 어? 무슨 미션이야? 근데 왜 아직까지 짓고 어우 뭐 깜짝이야 아니 바다 옆에 짓는 거거든 왜 왜 놀랐어 어떻게 알 comprendre 지금 술 틀리지 않았어? 언제? 나도 틀렸다 너 알겠는데 안 들려? 나이트 올까요? 오 multiplied 질검 봐 오 오 오 왜 이렇게 근데 그거라? 되게 에이 그로 테스트한대요? 진짜 진짜 이체같애 봐봐 오 액체 같아 수현님도 오시면 좋겠어요 응 저 좀 걸려요 근데 이게 기둥 같은 것도 좀 해놔야 되거든 아 그래도 좀 맞나 보네요 뭔가 미션이 네 그래야지 이게 암뿐어져도 갑시다 먼저 한번 가볼게요 네 야 다국 봐 다국 개 이쁘다 아니 기쁜 곳으로 가는데 애 왜 죽어요 여기서 아니 미친 저 진짜 지옥에 왔는데요 저 진짜 지옥인데요 리얼 헬이다 여기가 리얼 헬인데요 이게 뭐지 와 진짜 헬인데 진짜 어떻길래 너무 궁금하다 일단 밑으로 가자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왜 탈주했어 쟤 컴퓨터가 버티지 못했어요 다시 들어가는 중 나 근데 굳이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지워야 될까 힐링마크니까 집은 멋있어야죠 맞죠 힐링힐링 아 근데 이거 나 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지워야 될 것 같아 아 지옥 뭘 뭘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좁아 아무리 혼자 사는 집이라도 이건 너무 좁아 원래 몇 쯤에서 잘 나오죠? 고대자네가 아마 11 그대로일걸요? 11에서 15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누나가 지옥에 나를 버려들고 가셨는데 아니야 그 앞쪽으로 좀 오다 보면 덕계야 아니 미친 이게 그거야? 앞쪽으로 좀 가다 보면 그 용암진이 쫙 있거든 어 그쪽에 나 있어 아 왜 지가 자꾸 난리 그러니까 리얼 보여요 덕계야? 어? 어 저 순간 실수로 이 게임이 깔린다는 걸 까먹고 누나를 파묻게 할 뻔했어요 야 죽는다 눈에서 팔 뻔했잖아 진짜 죽는다 나 보여? 어 보여 보여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조심히 와 용암 나오면 끝장애 이게 뭐야? 아 고대자네 저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려고 꺼낸 거구나 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스스로 그 지옥에 입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스스로 지옥에 입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벌을 받았죠 저희? 나 돌머리 될 거 같아 오늘 위에서 떨어진 돈을 너무 많이 맞았어 아니 씨 야 한 줄 팔 때마다 씨 이게 뭔데?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이제 여기 몇이니? 19 여기 19니까 할만할 듯? 어 오케이 해볼게 조금만 아 파고 조금만 파고 아 네 개? 침대가 네 갠데 씨 야 근데 이거 물리엔진 때문에 침대 터트리면 야 저 성공한 겁니까? 근데 괜찮나? 나 진짜 괜찮은지를 모르겠어 어 나도 축하해 나도 축하해 그러면 이제 누나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갈게 석기씨 간다고 보고있어 터져유 터져유 흐 으하하핳하핳 아니 좋아 상자가 하핳하핳 우와 어 으헤헹 어 이건가? 아닌가 어 너무 눈 펜 아니 저건가? 너무 눈이 아픈데? 어 너무 눈이.. 저건가? 나온거야 만거야 이씨 올 때 발광석 좀 갖다주면 안돼요? 그렇죠 저쪽으로도 못 갈 듯 나 이쪽으로도 못 갈 거 같아 덕기야 그쪽 다 막혔어 와야 될 거 같은데? 왜? 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맞지 않나? 이거 맞지 않아? 이거 이거 맞지 않아? 이게 굴대잖아요? 내가 캐 볼게 어 다이악을 캐야 되니까 난 못 캐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맞는 거 같은데 그 아래 더 이어져 있어 무슨 어 됐다 안돼 됐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냈다고 어어 야 근데 세개야 세개가 붙어있다고? 하나만 찾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야 몰카 아니야?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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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설치했지 아니야 아니야 미친 아니야 찾고 있잖아 열심히 진짜로? 어 아니 세개는 잭팟이야 진짜로 나 세개 뜬 적 있어 나도 한개에서 세개 나오잖아 고대자네 그치 도끼야 너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넌 사실 마크 천재? 하나 더 더 트닌다 얘들아 피해 어 예 워우 있어? 엄청난 용암받아 어디있다 저거 어디 어디 펌페 저거 펌페 저거 펌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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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캐야 돼 누나 용암 다치기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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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캐고 가면 돼 누나 뭐야 아닌가본데? 아니 이게 아니라고? 어 먹는데 맞는데? 뭐야 왜이렇게 빨리 캐져? 앞에거 블럭을 부수면서 얘가 같이 무너졌나봐 아 위에거 블럭 떨어지면서 같이 부서졌나봐 4개 근데 하나는 없어졌어 어 어 4개면 되잖아 근데 4개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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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어버려 와 너 눈썰미 좋다 먹는줄 아 이제 눈 안아프겠다 왜 아 너무 빨갰어 여러분 저희집으로 힐링하러 올게요 어 나 니네네 갈래 어 저 색상만 두면 끝나거든요 야 절대 아무것도 건들지마 우와 예쁘다 그치 되게 모던하지 그리스에 고개 있을거 같아 야 이거 블럭 하나만 캐면 이제 산밑으로 다 떨어지겠는데 지금 어 그러지 마세요 아 하고싶다 저 다했어요 돌 좀 주세요 저 여기 돌 좀 캐도 돼요? 어 그게 아니에요 어 돌 아니에요 깍들 이거 돌인데 어 어 어 어 집완성미완성인데요 어 어 어 조용히할게요 아 야 근데 내가 웃었지 잡중누서가 무슨 짓 아니 수현씨 장난 어차피 거기 기둥 세 갠데 뭐 내부 다시 보실래요 내부 내부 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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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다 부서졌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 금방 하잖아 에이 원래 요새 오픈형이에요 카페는 비 맞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된 김에 아 저기 유리 부서졌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저거 왜 저렇게 되냐 아니 아니 이쪽만 했는데 왜 그렇게 돼 아니 미안해 진짜 수현아 나 그렇게 부서진 내부 인테리어 바꿀래 내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덕분에 덕분에 하늘을 유리로 지붕을 유리로 바꿨어요 아 그러면 수현씨 이거요 뭐예요 다이아 좀 드릴게 거기 장식 좀 하셔 다이아로 뭐 우와 이거 뭐야 이쁘지 다이아 아 나 근데 돌이 하나가 필요한데 아니 누나 바로 밑에가 뭐야 누가 했어 이거 내가 아 그러게 왜 지붕으로 오라 그랬어요 이런 싸이코드를 아니 애초에 근데 돌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게 돌 아닌가 아니 지붕을 내가 지금 몇 번 짓고 치우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야? 민들 오기 전에도 내가 몇 번을 고쳤는데 물을 넘은 물을 넘은 잔뜨라네 와 오케이 수현씨 수현씨 이거 봐요 네더나이트 이 네더나이트 빛나는 거 봐요 이거 오 사신의 가신들 쫄죠 이거 와 너무 멋있다 오 오 그걸로 여기 한 번 이 돌 한 번 깨보시면 마르르 멘션 알았어 알았어 수현씨 미안해 수현씨 미안 됐다 됐다 포크 포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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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수현씨 제가 이거 흙 흙 어디갔어 여기 있다 이 앞쪽에 이거 심어드릴까요? 네 거기다 심어주세요 아니? 오 괜찮은데? 공중부에 됐다 어때요? 끝 하나 끝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거 봐요 수현씨 어때요? 오 이쁘다 이쁘다 괜찮아 괜찮아? 이쁘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오 여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니까 여기 뷰 봐라 이거 미쳤네 원래 저 아래 날려다가 녹두고시지 이러면서 했다고 뷰 봐 야 여기에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폭포 한 줄기 오 아니 누가 이거 부수지 마세요 이거 부수지 마세요 이거 부수지 마세요 함부로 아니 아니 근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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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이에요 조경 아 수현님이 직접 하신 거구나 깜짝 놀랐네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누가 했어 저거 이제부턴 조경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야 위험한 동거야 뭐야 이게 아싸 동거 수현아 이 집은 이 집은 너만 터뜨릴 수 있어 이거 붓이 돌까 붓이 줄까 아싸 아니 왜 터뜨리냐 Ultimately X3 아니 뭔가 터뜨리면 재밌을 거 같은데 아 더 주세요 보 aspects 내가 멀리서 볼게 그래 한 소리였구만 지금 보니까 아 진짜 한 소리야? 준비되면 해요 수현씨 준비 됐어요? 네 시 갈게요 어떻게 되려나 어? 생각보다 무너지진 않네? 왜 안 무너짐? 오히려 그냥 이렇게 캤어야 됐을 때 잘가라 얘들아 자 수련 미션 다시 시작! 응? 응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저기 바다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 바다가 진짜 이뻐 근데 나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바다 들어가서 위쪽을 쳐다보면 햇빛이 보이거든? 아 진짜 그게 보여? 진짜 바다처럼? 해주면의 그 우와 물고기 종류 왜 이래? 나도 가볼래 배가 왜 이래? 배 개 징겹다 따개비 때문에 따개비가 아니라 이거 뭐 진흙 아니야? 아니 이거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가? 따개비 씨 가보자 더럽긴 해 뭐야 이거? 뱀장어 공치가 진흙 그니까 우와 진짜 이게 있네 그치? 햇빛 보이지? 저기 봐 저기 봐 집을 잃고 떠나가는 노인이 있어 어디? 저기 저기 아이고 집을 잃고 떠나가는 노인이 있어 안녕 아니 제 4배인데 아니 심지어 큰 적도 없네 진짜 물 진짜 이쁘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힐링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